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을 빼고 나서 무릎으로 복부를 누르고 왼발투를 짚고 일어납니다. 이제 오른손 윗끼리로 왼손이 쭉 길게 연결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져요. 엄지손가락 뒤에 안에 들어가게 누르고 나서 여기 이 같은 라인으로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오른손 팔꿈치를 심장쪽으로 왼손은 내리면서 이쪽으로 당겨서 당기고 어깨 세워지게 당겨주고 좌회전시키면 돼요. 약간 좌회전 이렇게 무릎이 뒤에 있을 때 조금 안 돼요. 무릎이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싸졌어. 왼쪽으로 골반. 앞을 뽑고 왼손에 연결. 그 다음 이 손이 뒷동수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어깨로 턱을 밀어야 돼요. 그 다음 바꾸고 지그재그. 그 다음 무릎을 나올 때까지 팔꿈치를 밀고 무릎 나오면 발등을 엉덩이에 살짝 붙이면서 복부를 눌러야 돼요. 그 다음 발 세우고 이 손을 왼손하고 교재해 줘요. 손바닥이 하늘쪽으로 가요. 그 다음 팔꿈치를 그 다음 팔꿈치를 긴장쪽으로 같은 라인 작업을 해서 긴장쪽 그 다음 어깨 세우게 매달리고 라이전 앞에 붙고 손등을 쭉 당기면 어깨가 이렇게 밀려서 나가요. 그 다음 엉덩이를 바꾸고 지그재그 무릎 나오게 밀어주고 살짝 빼고 더 많이 빼고 무릎을 누르면서 위쪽 골반 누르면서 일어나야 돼요. 왼손 밑으로 가서 왼손이랑 오른손 위아래 바뀌게 같은 라펠 잡고 당겨줘. 어깨 세우고 당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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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앞쪽까지 잡았을텐데 여기 잡으려고 했더니 팔뚝으로 박아야 돼요. 그러면 이 손을 팔꿈치를 당겨요. 팔꿈치나 소매에 잡아서 아래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당기고 어깨가 관자들을 눌러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팔 여기에 꼬집혀요. 그리고 이 오른쪽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으로 빼요. 이렇게 당기고 팔꿈치를 당겨요. 여기서 나사를 다 잡았어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좁으면 안 돼요. 베이스 딱 잡아야죠. 잡을 때 손목이 막으면 이 손 소매나 팔꿈치를 당겨서 이 3두박근을 꼬집혀야 돼요. 이렇게 겨울을 팔로 이렇게 꼬집혀요. 그리고 팔꿈치를 무릎으로 접어요. 나는 손에 잡아 당기고 꼬집고 자, 잡을 때까지. 자, 받으세요. 자, 받으세요. 따로 끓여주세요. 조금 알려주세요. 전통을 맞춰주세요. 끓여주세요. 이제 푹씩 넣어주세요. 잘 Для다. 그럼 이렇게 두꺼운 닦아버 Weil , 옆으로 두께로 짜ja. 조금씩 좀 더 사진만으로 한 테니. 여기 꼬박이 앞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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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지 상대방이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낸다 오른손으로 상대방 팔꿈치 부분을 밀면서 이쪽으로 밀면서 내 머리를 이쪽으로 떨어뜨릴거에요 움직이며 지금 여기서 앞쪽으로 쑥 밀어주면서 이렇게 밀고 밀어 먼저 위로 살짝 밀었다가 아래로 밀어 하나 둘 머리를 떨어뜨리면 팔이 나오지 팔이 얼굴 앞쪽으로 다시 못나와지 왼발로 여기 호흡 사이에다 걸어 이렇게 왼쪽 발을 호흡 사이에다 걸어 걸고 이게 오른방이 쨍쨍이 안됩니다 쨍쨍이 걸고 왼쪽 어깨로 얼굴을 눌면서 힛 들고 이렇게 호흡 사이에 무릎을 반대쪽에 떨어뜨려 나미 만들기 나미 만들었다가 발목까지 빠지면 왼쪽 무릎이 반대로 넘어가야 엉덩이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하고 나서 무릎을 골반에 이렇게 그리고 손을 연결 레스 그립이나 이렇게 암쨍 그립으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배 깔고 이쪽으로 돌아야 왼쪽 무릎은 여기 대고 표정은 이쪽 눈 보면은 문야도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밀고 팔꿈치 문을 밀고 앞에 문을 떨어뜨려 하나 힙 왼쪽 다리 오금에 넣으면서 오른발 깽깽이 무릎 피면서 손은 이렇게 무릎 나오면 나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엉덩이 들었다가 왼쪽 무릎이 나와 하나 슬라이드 손 연결 무릎 빼고 오른쪽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바깥쪽으로 내 머리 내 머리도 성맹하게 얹 여기서 배 깔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당하려고 이 삼두 바꾸면서 날 밀면서 도망가야 돼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저쪽을 터틀하려고 여기 암투라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경독매가 못 누르냐 근데 왼쪽 손목이 경독매에 가까워져서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암투라인을 안 돼 여기서는 왼손으로 오른쪽 소매를 이렇게 넣어 소머지오르기를 할 때 소매를 잡아야 돼 손가락을 4개를 넣어 내 소매에다 4개 넣고 왼쪽 무릎 세우고 오른손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팔꿈치에 오른무릎이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를 땅에 대고 왼쪽 팔꿈치를 들어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이건 누르고 대고 이건 눌러 그러니까 눌러줘 그 다음에 왼쪽 팔꿈치를 들어 올려 여기 경독매에 딱 들어가 소매주기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이 대가니까 바늘 도망가 이렇게 그 다음에 소매 바로잡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뒤통수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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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왼쪽으로 세우고 여기를 막아 이렇게 골반 옆구리 쪽을 그 다음에 이 오른무릎이 오른쪽 팔꿈치로 가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 대고 앉아 이렇게 앉고 오른손은 누르고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오른손 누르고 왼쪽 팔꿈치를 들어 올려 옆구리 쪽대 다elles 고맙습니다.